안녕하세요 거무나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옛날에 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니까 한번 이런 일도 여러분들 경험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그 신기한 경험 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신기한 경험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 교수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이제 교수들이 경주 쪽으로 갔었는데 연수를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절차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게 있었어요 이제 그 다 진행이 다 끝나고 나면 연수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하면서 뭘 하냐 하면은 번호를 이제 책상 위에 많이 이렇게 놓고 그 번호를 택해서 잘 갖고 있다가 그 번호에 당첨되면 우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상까지 있는 그런 상도 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의 한 뽑힌 적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운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교수들이 이제 다 학교 교수들하고 연수를 같이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번호를 이제 책상 위에 쭉 동그란 뭐 이런 모양의 모양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자기 번호를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당첨번호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좋은 대상은 제일 마지막에 항상 부르잖아요 그 뭐 우수상이나 뭐 단언상 이제 부르고 이제 제일 좋은 상은 제일 대상은 제일 마지막에 부릅니다 근데 뭐 그날 별일도 없고 제가 뭐 기분이 좋았다거나 뭐 오 이상한 꿈은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제가 번호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꽤 몇 년 됐어요 근데 그 번호를 어떤 걸 잡지 하고 딱 잡으려고 하는데 번호 하나가 이 책상에다 하면 책상에서 하늘로 붕 떠가 제 눈에 그 번호가 이만큼 붕 떠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42번이에요 그래서 놀래가 신기해 가지고 그 번호를 딱 잡았어요 아 이제 잡고는 이제 저녁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저는 예감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분명히 내가 오늘 뭐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번호를 안 부르는 거예요 이제 번호 부르는 사람은 다 일어서라 그러더라고요 일어서서 이제 사회자가 재미있게 뭐 비슷한 번호도 아닌 번호도 막 부르고 해서 나와서 말도 시키고 아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도 들어가게 만들고 막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번호를 딱 부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 번호를 잡을 때 이상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제 번호랑 두 명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만약에 대상 되면 이 선물을 이 사람한테 줄 용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머레이에서 나오는 등산 배낭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좋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아 저보고 아 뭐 이거 되면 이 사람한테 줄 용의가 있습니까 뭐 이 사람 보고 묻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제가 이 사람은 아닌데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불렀는데 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대상이 되냐 제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몇백 명 되는 교수들 중에 그 번호를 골라서 대상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 돼가지고 대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난리예요 그래서 아 저보고 어 등산 그리 많이 안 가게 보이시는데 그거 제 주시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엘리베터에서 엘리베터에서 그래서 어 저는 등산 가야 돼요 하고 제가 어떻게 받은 대상인데 남줍니까 예 그래서 그 대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소리에 내가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책상에 나오면 번호가 이만큼 뜨더라고요 제 눈에 이렇게 붕 떠야 하는 그 중력 이게 달란어도 아닌데 이게 떠야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대상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뭐 그 전에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 신비한 경험 한 적도 많은데 아 참 이런 거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차원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사람들 만약에 뭐 로또 번호 쓸 때도 아 뭐 그런 게 생각났으면 다 당첨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또 그런 생각은 뭐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 그런 거 잘 안 되니까 뭐 된다는 생각도 안 했고 아 그냥 번호 하나 잡아서 그냥 누가 되겠지 이래 하고 했는데 그 번호가 붕 떠길래 잡았는데 그날 대상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떠올릴 때가 참 많아요 아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도 많구나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음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또 만나겠습니다